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번주는 오랜만에 미국 유료주식 사이트인 시킹알파에서 전문가 분석기사가 하나 나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 26일에 나온 분석인데요. 제목은 아이온큐가 성공하려면 양자도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등급을 강등합니다.입니다. 먼저 분석가에 대해 잠깐 알려드리면 이 분석가는 투자그룹을 운영하는 마이클 위긴즈티 알리베이러라는 인플렉션 투자자인데요. 인플렉션 투자자는 기업이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을 때 투자하는 사람으로 이 전환점은 새로운 제품 출시나 시장 진출 등으로 기업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인플렉션 투자자는 이러한 시점을 포착하여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주요 포인트를 살펴볼게요. 아이온큐는 현재 확장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매력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는 상당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금을 빠르게 소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까지 추가 자금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럼 내용 살펴볼게요. 먼저 분석가는 아이온큐를 벤처와 같은 사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회사는 투자자들을 정말로 매료시키는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며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확장 가능성과는 거리가 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공이 확실한 것처럼 주가가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석가가 2023년 11월에도 아이온큐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요약하면 아이온큐는 초기에는 고위험 고수익 벤처처럼 보이고 투자자들이 처음부터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주식은 결국 하락하며 투자자들은 초기 투자를 회수하려는 희망으로 버티다가 결국 포기하게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분석가는 매수 후 영원히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하지도 않고 아이온큐에는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말고 하락과 상승을 모두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할 것을 조언한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이온큐 투자자는 투자 후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는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합하며 벤처와 같은 투자 전략으로 포트폴리오의 작은 부분만으로 매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식이 현재로서는 죽은 돈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여전히 이 사업에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흥미로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보다 더 신중해졌습니다. 라는데요. 분석가가 보는 아이온큐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을 개발한다는 것과 단기 전망이 판매 파이프라인을 계속 확장함에 따라 유망해 보이고 시애틀 제조시설이 완전히 가동 중이며 첫 생산 시스템이 제작 및 판매되고 있어 아이온큐는 상당한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간 예약 지침을 상향 조정하여 상당한 계약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는 단기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완료의 예측 불가능성이 있고 상업적 채택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양자 기술의 실용성과 단기 응용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재 아이온큐는 2023년 4분기 이후로 연간 지침을 상향 조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성장률을 너무 멀리까지 추정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온큐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현재 벌어들이는 수익의 28배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약 3억 7천만 달러의 순연금과 단기 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2024년에 약 1억 달러의 자유 현금 흐름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실제로 아이온큐가 1달러의 수익을 성장시키기 위해 2달러의 자유 현금 흐름을 소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이온큐가 수익을 계속 성장시키는 향후 3년 동안 현금이 바닥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향후 2년 동안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온큐는 2026년에 어느 시점에 현금을 조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분석가는 아이온큐가 불확실한 상승 잠재력을 가진 벤처와 같은 베팅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아직 확장 가능하지 않으며 현재의 가치평가는 성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고평가된 주가, 양자 컴퓨팅 채택의 초기 단계, 계약 확보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아이온큐에 투자하려면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분석가는 이 주식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벤처 캐피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의 작은 부분만 할당하고 사고 잊어버릴 수 있는 투자를 할 것을 조언한다고 합니다. 분석가는 현재 홀드 유지 등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도 분석가와 동일하게 적은 포션만 투자하고 계속 지켜보자는 의견인데 요즘 너무 주가가 떨어지고 오를 기미를 안 보여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일단 분석기사가 아이온큐의 전망에 대해 그리 나쁘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가끔 너무 도움이 안 되는 개인적인 비방글들도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정보 교류의 목적을 둔 댓글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